이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토타임 받겠는데요. 자 먼저 구름이 그린 달빛의 친데레 왕세자 이영력의 박보검씨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나오세요! 자 왕세자 이영력의 박보검씨 먼저 가운데 정면 봐주시고요. 자 멋진 그놈한 포즈 먼저 정면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 시대를 짊어질 젊은 군주 멋진 포즈 있지 않습니까? 네 좋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자 그 포즈 그대로 왼편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멋진 젊은 군주 포즈 내가 왕세자 이영이다. 자 이어서 오른편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저희 우리 박보검씨와 KBS의 제 후배 같은 생각이 드는게 벌써 작품을 몇 개 하신 거예요? 사원증을 내주셔도 명예 KBS 직원으로 네 좋습니다. 저 사원증 좋습니다. 제가 나중에 드릴게요. 좋습니다. 뭐 준비하신 포즈 같은 하트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많은 분들 기대하시거든요. 우리 박보검씨 아유 좋아요. 그럼 또 왼편도 바라봐주셔야죠. 하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붐바스틱 한번 포즈 한번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붐바스틱 붐바스틱 한번만 하이라이트 좋아 좋아. 붐바스틱 자 그럼 왼편도 좀 해주셔야 돼요. 왼쪽에서 기자분 하나 둘 그냥 포즈만 살짝 하나 둘 셋 붐바스틱 저만 하네요. 저만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대 아래 내려와서 잠시 기대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여자 주인공 홍나원역의 김유정씨 무대위로 모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믿고보는 사극 요정이 돌아왔습니다. 아 오늘 정말 아름다움이 제대로 묻어났는데요. 자 정면 바라봐주시고요. 아유 네 예쁘게 또 예의 바르게 인사도 해주셨습니다. 정면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자 이어서 왼편. 아 오늘 핑크빛으로 아주 그냥 깔맞춤 제대로 예쁘게 하셨네요. 자 이어서 오른편. 자 보금씨도 포즈를 한번 취해주셨는데 유정씨도 유정양도 하트 한번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할까요? 하나 둘 셋 하트. 사랑해 하트. 네. 구름이 그린 달빛 많이 사랑해주세요 하는 포즈로. 자 이어서 왼편 바라봐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른편. 네. 연애상담까지 다 책임질 수 있습니다. 아 나는 다 할 수 있어. 네. 예쁘게 봐주세요. 그런 포즈로. 네. 구름이 그린 달빛. 감사합니다. 자 왼편. 어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네. 알아서 정말 잘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려와주시고요. 자 이번에는요. 어 이제 B1A4가 아닙니다. 우리 영기돌의 멋진 영기돌로 성장한 진영씨 단독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마성의 꽃선비 김윤성 역의 금수저도 아니고요. 이건 뭐. 뭐야?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하는데요. 품격과 여유까지 다 갖춘 캐릭터. 아 눈빛 한번. 아 좋습니다. 네. 살짝 좋아요. 어. 여유가 상당히 있네요. 진짜. 자. 네. 정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네. 자. 이제 뭐. 제가 뭐 진행하지 못할 정도로. 자. 왼편 봐주세요. 좋습니다. 자. 이어서 오른편도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품격 있어요. 여유 있고요. 좋습니다. 여기서 뭐 또. 살짝 또 팬들을 위한 포즈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좋아. 빵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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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좋습니다. 신영씨. 또. 곽동현씨 부대위로 모시도록 하기 전에. 아 죄송합니다. 전에. 최수빈씨. 자. 올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느낌의 하트 포즈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남심을 녹일 수 있는 그런 준비하신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이런 거 나와야죠. 이런 게 나와야 됩니다. 좋아요. 좋아요. 하트. 지금 많은 분들 좋아요를 누르고 계십니다. 네. 구름이 그린 달빛. 정말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왼편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가운데. 아. 가운데. 개인적인 되게. 네.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서 오른쪽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트 해주셔야죠. 저한테도 한편 하트. 감사합니다. 어. 저는 넝쿨당 때. 어. 뭐 이제 진짜 연기. 그때 당시만 해도 연기 천지 아니었습니까? 다시 더 강력한 어떤 캐릭터죠. 자. 정면 바라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왼편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호위무사입니다. 이 시대의 새로운 호위무사. 내가 바로 호위무사다. 내가 바로 곽동현이다. 자. 좋습니다. 자. 이어서 오른편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네. 그 뭐 호위무사 뭐 어떤 포즈 있잖아요. 딱 그. 예. 저희가 잘은 모르지만. 아. 웃으시면 안돼. 여기서 웃으면요. 그 이미지. 아. 좋습니다. 참으시고. 자. 기압을 넣으셔도 돼요. 헛! 네. 좋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른쪽도 살짝 돌면서 쭉. 네. 감사합니다. 가운데도 한 번 더. 네. 아. 박동현씨 역시 인기 많아요. 네. 이야. 정말 어떤 역할을 할지 상당히. 어떤 역으로 만사나 받을지 기대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대 아래 내려와주시고요. 자. 이제 박보검씨. 김유정씨. 무대 위로 다시 한 번 모시겠습니다. 아. 아마 박수 부탁드릴 것 같은데. 아. 벌써부터. 어머 어떻게. 손을 잡고 나왔어. 이야. 아. 뭐. 지금 분위기 좋습니다. 예. 제작발표 현장부터 벌써 따끈따끈 로맨스가 느껴지는데요. 좋습니다. 아. 왕세자님께서. 자. 팔을. 이거 예시장 들어간 포즈인데. 아. 그런 포즈. 좋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가 정리할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두 분의 멋진 케미를 볼 수 있는 그런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른쪽도 한 번 봐주시고요. 자. 오른편. 오른쪽. 네. 김유정씨 오른쪽. 네. 좋습니다. 약간 보니까. 네. 정면 봐주시고요. 두 분의 어떤 케비를 볼 수 있는 포즈 있을까요? 어. 박보검씨가 약간 앙타를 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래. 좋아요. 하트. 하트. 서로 한 번. 두 분이 한 번 마주 보는 거 어떻습니까? 아. 좋아요. 아. 프레시. 멋지게 터집니다. 저 이럴 때 뭔가. 막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자. 왼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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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바라봐주세요. 왼쪽. 그대로. 자. 구름이 그린 달빛.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벌써부터 따끈따끈한 로맨스가 느껴지고. 아. 두 분 바라본 눈빛이. 어. 벌써 로맨스에요? 아.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오른쪽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왕세자와 위장 내시의 어떤 또 로맨스가. 예. 하트 포즈. 그 맘에 드셨습니까? 기자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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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분 그대로 계시고요. 진영씨. 무대 위로 올라주시고요. 감사하겠습니다. 이야. 이거 방송작가님 정말 좋았는데. 이제는 진영씨가 올라가니까. 삼각 로맨스가 펼쳐질 것 같은데. 오. 이야. 네. 좋습니다. 그런 느낌 좋아요. 네. 좋습니다. 먼저 가운데 정면 바라봐주시고요. 자. 김유정씨를 두고. 지금 두 남자가. 정면이요. 정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유정씨 누굽니까? 선택을 하세요. 박보검씨에요? 진영씨에요? 진영씨에요? 박보검씨에요? 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왼쪽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개인적으로 정말 뭐 두 분이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아. 그건 여기서 하면 안되겠고요. 자. 이어서 오른쪽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약간 두 남자의 신경전. 요런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한번 박보검씨랑 우리 진영씨 한번. 네. 좋아요. 요런거에요. 이런게 좋죠. 요런게 그림이 나오고. 요런게 좋게. 어. 기사가 나간다는거죠. 좋습니다. 오. 김유정씨 어떻게 할까? 나 어떻게. 이쪽 저쪽. 이쪽일까? 박보검씨 진영씨일까? 아. 좋습니다. 자. 이어서. 세 분은 또 그대로 서계시고요. 이제는요. 와. 삼각에 이어 사각 갑니다. 사각 로맨스를 펼쳐주실 최수민씨. 무대 위로 올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약간 부담감 드시죠? 여기서 어떻게 또. 네. 사각 로맨스. 어. 두 남자분 눈빛이 좀 달라지시는데요. 최수민씨 올라오니까 또 좋습니다. 네.